가은이 소리나온 TV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은이 부마님을 나오는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모셔봅니다. 가은이 부마님을 모셔봅시다. 박수 감성 드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메뉴를 조금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 계속 부를거야. 근데 단장님이 진짜 단장님 노래 같아요. 저 노래가 아니고. 네. 단장님 다랬습니다. 대박나는거에요. 저녁 안하자면 저녁 안하자면 저녁 안하자면 저녁 안하자면 안녕하십니다. 작년에 2년만에 뵙는거였어요. 작년에 이렇게 앞에서 하다가 올해는 조금 옮겼어요. 반갑습니다. 더우시죠? 네. 머리빡 벗겨지게 생겨서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평일이고 그래서 지금 별로 많이 안나오셨고 내일 주말에는 좀 많이 나오시나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평일에는?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없어가지고 예. 전기도 딸리고 자꾸 파워링 걸리니까 단장님을 조금 잡아주세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더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하나 찍어놓은 거 올려주시면 일단 이 몸을 좀 도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 분 주시면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음향도 안 나오네요. 박수 소리가 작아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시 음향 한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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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